와 타이어 봐라 타이어 와 이래가지고 며칠 전에 비올때 그렇게 살짝 잡았는데 쫙 미끌렸구나 와 이거 완전 봐 이 봐라 진짜 위험하게 이거 철심 튀어나오기 전까지 지금 판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고 진짜 위험했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저는 진짜 이거 타고 다니다가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접할뻔 했습니다 배차맨 타이어 파손으로 인해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지다 이런 사고를 또 접할뻔 했어요 지금 세차장에서 교환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깨끗한 타이어로 지금 교환하려고 합니다 교환하러 왔는데 어떤 타이어지 일단 한번 보실게요 그거 타이어 괜찮으면 교환해야지 또 안좋은 걸 또 끼울 순 없잖아요 와 여기 타이어가 있거든요 타이어가 여기 있는데 이걸로 바로 통째로 갈면 됩니다 와 이봐라 타이어 봐라 와 새거다 새거 완전 새거네 와 벚꽃 없습니다 벚꽃 이거 풀면 됩니까 이거 풀면 돼요 자 차 끌러 가고 있습니다 차 폐타장에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와 지게차로 지게차로 바로 듭니까 여기 밑에 안닿아요 밑에 밑에 안닿아요 네 아 밑에 바로 듭니다 반장님 반장님 조금 더요 앞으로 좀 더 네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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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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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들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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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 이렇게 또 기원하네 오늘 제 차 폐차 맨차 새신발 신는 날입니다 새신발 와 타이어 진짜 새걸로 끝내주네요 끝내줍니다 끝내주네 맞아요 구멍이 안맞잖아요 구멍이 안맞는거 같은데 구멍이 안맞는거 같은데 아니 아니 구멍이 청사연씨 돌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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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구멍이 지금 안맞아요 아니 구멍이 지금 안맞아요 이게 여기 맞는데 여기인데 여기가 안맞는거 아닌가 잠깐만요 잠깐만 맞아요 이거 아니다 뭐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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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사연씨 약해요 이거 엄청 약한데 이거 조정해요 안닿아주세요 오케어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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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안닿아주세요 안닿아주세요 반대쪽 네 안닿아주세요 안닿아주세요 네 오늘 새타이어 새것가로 교환하고 열심히 또 일해야죠 운전사 앞에거 왼쪽 교환하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진짜 위험하게 타고 다녔네 와 이거는 완전 사고 안난게 천만다행이다 진짜 구멍 맞춰야되요 구멍맞아요 구멍맞아요 오드가 한개도 없잖아요 이게 다있는데 아니 오드가 한개도 없잖아 다트랙 아 근데 이게 왜요 잠깐만요 다시 꼽아야됐냐 얘가 왜 뒤나왔는데 아니 왜 뒤나왔는데 구멍이 안맞다니까 안맞잖아 한번 봐봐요 구멍이 안맞다니까 구멍이 안맞다니까 지게샷 덕분에 처음 해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 됐어요. 다 멋지다. 진짜로. 창세호씨 고맙습니다. 멋지게 됐습니다. 완전 새 타요. 셀핑이 되었네요.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또 열심히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뼈초매